성령님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의 영어로 충만하도록 사도행정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언어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그의 영을 보내신 것을 너희가 볼지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성령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기 위해 그분의 건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방언을 통한 성령의 침례는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통로이므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직접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영을 통해 다시 소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는 부드러운 음성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가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 단어가 우리에게 튀어나와 우리가 그 단어를 읽을 때의 게시를 받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갖게 됩니다. 또 유다서 20절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 가장 고룩한 믿음이 세워진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나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확실히 말이 빨리 바닥이 나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몇 시간씩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영역에서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필요한 강력하고 강력한 전쟁 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므로 제가 하려는 것은 제가 어떻게 성령 침례를 베풀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지시한 후에 실제로 성령의 침례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목기에서 발견한 방언의 증거로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미어 용서하지 못한다면 미어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이 비디오를 멈추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오늘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깨끗이 씻겨지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처리해야 할 영인들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침례를 받으려고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받으려고 여러 번 비디오 앞에 설교자를 TV로 보고 방언을 받지 못한 그 까닭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왜 먼저 너희가 달려들어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있다. 가장 큰 것은 두려워하는 영도 있고 의심하는 영도 있고 믿지 않냐는 영도 있고 종교의 영도 있나니 네가 당신이 약한 아이였을 때 배운 종교의 영은 무엇이든지 말하십시오. 종교 종교와 함께 올 수 있는 영이 실제로 당신이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거할 것입니다. 분석 정신도 있고 저 분석 정신은 분석하는 정신은 정말 지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들려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 온 다음 입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울 때 했던 것처럼 생각으로 배우는 언어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마마 다다 라고 했던 첫 음절을 기억하시겠지만 유치원에 다닐 때는 온전한 문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통해 그리고 알파벳과 단어 학습을 통해 배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통해 이 언어는 성령님이 당신의 입에서 형성하실 영적인 언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은 실제로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입에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영들을 제거하고 나서 당신이 말하게 할 것입니다. 말하게 할 것은 예수 예수와 제게 성령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제게 성령으로 님의 vanished 이렇게 혀와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혀와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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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바바 그렇게 입술과 혀를 그 목소리 성령님이 당신의 입에서 당신의 개인 기도 언어를 형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 음절을 말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나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음절을 형성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이 음절을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받게 될 음절과 기도 언어는 성령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독특한 기도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은 성령의 능력이 말 그대로 나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내가 당신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성령님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목소리를 통해 오실 때 성령님이 당신의 귀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음절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의 영, 두려의 영을 거부합니다. 나는 의심의 영을 거부합니다. 나는 불신의 영을 거부합니다. 나는 모든 종교의 영을 거부합니다. 나는 모든 분석의 영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 절하지 아니하는 영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노라. 나는 두려움의 영, 의심의 영, 불신의 영, 어떤 종교의 영, 분석의 영을 영에게 명하노라. 그리고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영은 지금 당신에게 명령한다. 떠나라. 알렐루야. 이제 알았으니 이제 당신은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당신이 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침례를 주셨고 성령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하려면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 나 라 라 파 사 오 라 카 파 파 파 스 카 파 오 나 라 라 파 사 지금 눈을 감아야 안다면 눈을 감고 쳐다보지 말고 지금 영상을 통해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를 들어보세요. 오 나 라 파 사 다 사 나 라 파 사 나 라 파 사 나 라 파 사 당신의 혀가 움직이거나 입술이 움직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당신에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 당신에게 기도의 언어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눈을 감고 성령님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금 만든 음절은 기도의 언어의 첫 음절이며 당신이 할 일은 매일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운동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을 주님께서는 주셨고 우리는 당신은 매일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운전하는 동안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많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기도 언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손을 들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저를 통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방언을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고 방언의 음절을 못 받으셨다면 한마디 더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 언어를 얻을 때까지 최대 세 번을 시청하세요. 마지막 날을 위한 영적 전쟁 무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